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예비형부가 너무 그지같은데 이걸 언니를 구하자니 뭔가 무서워서 고민이 된다는 어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말도 못하는 불쌍한 짐승에게 본인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예비형부라는 인간 나한테 딱 걸렸어. 언니 인생 구해야겠다. 원제, 예비형부가 거짓말한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언니한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어제 저희 예비형부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거짓말한 걸 다른 사람 다 빼고 딱 저 혼자만 알게 됐는데요. 지금 이걸 저희 언니나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뭐 별일도 아닌데 제가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긁어 부스럭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이 돼서요. 왜냐하면 저랑 언니랑 나이차가 많이 나고 특히 아직은 제가 고등학생이라 이런 상황 판단도 안 되고요. 왠지 어른들 일인데 건방지게 끼어드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우선 이렇게 다른 어른분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학원 끝나고 집에 걸어오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언니랑 형부한테 주려고 참고로 올해 겨울 결혼 예정이에요. 반찬 해둔 게 있어서 두 사람이 잠깐 가지러 왔는데 이때 엄마는 나가고 없었대요. 그래 엄마가 오이지? 그거 뭐 탈수하려고 받쳐놓은 채반이 있는데 저희 고양이가 쳐가지고 식탁 위에 있던 걸 싹 다 바닥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대로 언니랑 예비 형부가 대충 수습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급히 나가봐야 된다며 너 미안한데 꽁꽁아 집에 오면 식탁 밑에 행주로 한번 정리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었니 이러는데 이때 바로 예비 형부에 어? 처제야? 나 좀 바꿔봐. 이런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아 처제! 아 꽁꽁이가! 고양이 이름이에요? 얘 완전 말썽꾸러기야. 아까 갑자기 식탁에 탁 올라오더니 점프를 해가지고 오이지 냄새를 맡길래 내가 하지마 하지마 이랬는데 이게 앞벌로 탁 쳐가지고 어? 다 엎어버리고 지가 놀라서 도망을 가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뭐라 불라불라. 그 처제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바쁠텐데 형부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러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나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되게 화기애애하게 인사하면서 끊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행조질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저희 고양이가 계속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는거에요. 애용애용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 막 기분이 되게 나쁘다는 듯 꼬리를 바닥에 탁탁탁 칩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저희 고양이 평소에 거의 안 울고 목욕을 시킬 때도 절대로 화를 안 내는 완전 순둥이거든요. 그래서 어? 꽁꽁아 왜그래? 이러면서 만져도 주고 달래도 보고 그래도 안되길래 제가 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까줬는데 평소 같으면 환장을 할텐데 이걸 먹지도 않고 계속 저랑 아이컨택 눈 마주치면서 울어대기만 하는거에요. 참고로 얘가 14살이에요 노령이죠. 제가 어린아기 때부터 같이 컸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자 진짜 단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가 아픈건가 이런 걱정이 들었고 특히 오이지 쏟을 때 놀라가지고 식탁에서 튕기듯 떨어진건 아닌가 그래서 다리를 다쳤나? 아파서 이러는건가? 등등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떨어진건지 그거 좀 보려고 펫캠을 열어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요. 어? 이게 뭐야? 채반을 실수로 쳐서 떨군건 저희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형부더라구요. 이 상황을 언니는 못봤고요. 아마 화장실에 있었던거 같아요. 채반이 떨어지고 소리가 나니까 언니가 식탁쪽으로 걸어왔구요. 그리고 저희 고양이는 그냥 거실에 우드컨이 있다가 갑자기 우당탕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놀라가지고 베란다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짓도 안했는데 언니한테 크게 혼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저한테 항의를 한거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되거든. 근데 정말 중요한건 바로 예비형부의 태도입니다. 아니 자기가 쏟아놓고 말도 못하는 고양이한테 그 실수를 다 뒤집어 씌운게 너무 이상한거에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아니 그냥 뭐랄까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한가 이런 느낌이 되게 컸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남도 아니고 예비장모님이 자기들 먹으라고 만드는걸 다 쏟아버렸으니 막 당황스럽고 또 안좋게 보이기 싫은 마음에 그랬겠지? 이런 마음도 드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언니나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되는건지 너무 헷갈려요. 그냥 고양이가 오이지로 쏟았다 이런정도라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술술술 하는거 이거에요. 그게 말이지 내가 봤는데 고양이가 확 올라와가지고 냄새를 맡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마 하지마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성질난다고 앞을 탁 쳤어. 탁 하니까 억 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막상 이 일로 인해 일이 커져버리면 만약에 파혼이라도 하면 엄청난 죄책감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맞다고 보세요? 여기 계신 어른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저희 고양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런게 목적이 아니구요. 예비행보고 했던 그 거짓말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니까 어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걸 여쭤보는거에요. 뭔가 이상하게 자꾸 쎄한 기분이 들거든요. 댓글 1반 야 이쯤 되면 조상신이 고양이의 빙의한 수준인데 당연히 말을 하는게 옳다고 봐요. 아무리 예비차과에 밑보이고 싶지 않다고 한들 거짓말까지 해가며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다는거 이거는 쓰니 말대로 절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쉽게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그 실수를 이렇게 거짓말로 덮는 사람은 괘씸죄까지 추가되는거고 그만큼 다른 사람 열 뻗치게 만드는 일이다 이거요. 특히 그 짧은 순간에 거짓말이 술술술 그렇게 나온다는건 이미 거짓말하는게 습관이라는 방증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배우자로서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내 딸이면 절대 저런 놈이랑 결혼 안시키지. 어 2번 야 말부터는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그지같은데 그 상황에서 전화를 바꿔가지고 또 그 난리를 쳤다고 진짜 쓴이 말대로 너무 역하고 쎄해. 쓴이도 이걸 느낀거지. 그렇지? 나라면요 언니는 물론이고 부모님한테도 다 말하고 솔직히 이렇게 인성이 덜 된 사람이랑 가족이 되는거 나 불안해서 너무 싫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반대야. 이렇게 말을 했을거야. 아니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냥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거 아니야. 잘 들어요. 언니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쓴이 언니는 마음고생 오지게 할거야. 3번 이럴땐 그냥 넌시는 작전을 쓰면 됩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펫캠을 보여드려요. 어? 그런거 아니던데? 내가 봤는데 형도가 쏟았던데? 이렇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핑계거리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펫캠을 보면 제일 좋죠. 고양이가 아픈거 같아. 이러면서. 4번 따로 설명할 필요 하나 없구요. 그냥 가족 단톡방에다가 우리 꽁꽁이는 죄가 없다. 언니 지금 당장 꽁꽁이한테 사과해. 안그러면 우리 꽁꽁이 삐진다. 이러면서 펫캠 영상 올려버려요. 그냥 가볍게 장난같은 느낌으로 올리라 이거지. 쓴이는 아직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절대 그 누구도 몰아 못합니다. 면죄부야. 그리고 그래 했는데 그냥 넘어가버리면 뭐 넘어가는거고 반대로 일이 커지면 커지는거고 뭐 그런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러니까 쓴이는 불쌍하게 혼난 고양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그 고라쟁이 예비행보가 하는 그런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해도 돼요. 알려주기만 해. 말 못한다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네. 인생 뭐 안봐도 불보도 뻔하네. 자기보다 좀 약하고 살짝 혼미해가지고 잘 속아줄 것 같으면 끝도 없이 이용할거야. 쏘패죠. 쏘패. 6번. 헐 이거 뭐냐. 뭔가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보통 사람은 저렇게까지 안해. 아니 못해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7번. 저렇게 거짓말을 쉽게 술술하는 사람들치고 그 끝이 정말 좋은 꼴을 나는 단 한 번도 못 봤다. 명심해라. 사소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큼 큰 거짓말도 잘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걔 뻔뻔함은 기본 옵션이야. 아무래도 쓴이 언니가 남자를 잘못 골랐지 싶어요. 8번. 언니한테 직접 말하지는 말고 그냥 부모님 앞에서 고양이 다리를 다친 것 같다. 이러면서 팻캠을 처음 확인하는 척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9번. 아니 그까짓 거 그냥 다시 주워가지고 씻으면 그만 아닌가? 근데 그걸 숨기려고 고양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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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소양과 인성이 완전 구린데. 10번. 고양이한테 실수를 뒤집어 씌운 것도 그렇고 왠지 고양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인간 고양이랑 단둘만 있을 때 괴롭힐지도 몰라요. 아니면 일부러 문을 슬쩍 열어둔다든지 뭐 그런 거. 11번. 저 남자는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될 사람입니다. 왜? 당장의 그 민망한 상황 사과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로 말도 못하는 고양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꼬라지. 그리고 무엇보다 팻 하나 안 키우는 나도 팻 키우는 집은 팻캠이 있을 수 있다. 확률이 높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딴 건 전혀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걔 멍청함까지 겸비를 했다고. 미래에 쓰니 조카 머리를 위해. 저렴 저렴 보랄게요. 12번. 지금은 고양이지만 나중에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거야. 그러다 결국 언니랑 이혼할 때는 언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겠지 뭐. 안 봐도 뻔하다. 이거는 거짓말을 이건 너무 쎄하죠. 말이 많은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 사소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 언젠가는 그런 파멸적 득이 오죠. 아무튼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 사연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고양이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개는 모르겠는데요. 고양이는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 저희가 저도 옛날에는 개랑 고양이 많이 키웠거든요. 집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한 12살쯤 됐을 때 그때 당시 저희 집에 펑크라는 개 한 마리하고 세라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둘이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엄청 친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새끼도 낳았는데 세라가 새끼를 낳고 며칠 있다 죽었거든요. 그때 펑크가 고양이 새끼들, 세라 새끼들 다 물고 와가지고 전물리에서 키울 정도로 그거 보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고 울면서 그랬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하루는 저희 개 펑크가 정집 부뚜막이 기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숯, 검뎅을 다 묻히고 기 나와서 저희 집 대청마루 위에 비비고 여그저그 다 묻혀버린 거야. 그 지랄을 해놓고 얘가 집을 나갔어요. 놀러 간 거지. 근데 그 죄를 저희 고양이 세라가 뒤집어 쓴 겁니다. 왜냐하면 세라도 그렇게 했던 전적이 있거든요. 하루는 집에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펑크가 온몸 시커멓게 해가지고 회색 막 뒤집어 쓰고 문 앞에서 그 외에 개 그런 태도 있죠. 귀 쫑고 세우고 꼬리 쫑고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내 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뭐하냐 들어가 이래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개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먹고 네가 그랬나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 어쩐지 개아가 그렇게 성질을 내더라면서 그게 뭔 소리인 거 들어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세라가 그런 줄 알고 되게 혼을 냈대요. 근데 얘가 평소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막 카랑카랑하게 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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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성질을 내더랍니다. 이게 그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가 억울하다고 그래 소리를 났나보다 이러면서 나중에 막 전화 한 마리 꾸주 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이런 걸 본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쟤를 뒤집었으면 성질을 내는 거 개는 못 봤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